이렇게 해봐 천천히 먹어 응 먹어 먹어 아이고 아 뺏어먹는 줄 알고 또 김해길 안녕하세요 아 풍이랑 저랑 닮았다고요? 아 감사합니다 풍이 잘생겨서 닮았다고 하면 너무 좋죠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부숴집니다 저도 같이 하라고요 저는 아침 먹었어요 아 이제 낮에 긴팔 못 입고 다니겠다 더워 지금 긴팔 긴 바지 입고 나왔는데 거기 왜 누구 있어? 아 강아지 있구나 자 풍이님 물 드시고 어우 나도 물 줘야겠다 오늘은 우리 풍이의 먹방을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짜잔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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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봐 천천히 먹어 응 먹어 먹어 아유 아 뺏어먹는 줄 알고 또 아이고 아유 아 아 형이 먹어 어이치 평소에 안 뺏어 먹어요 아 아 아 뿅 뿅 뿅 뿅 뿅 뿅 이 녀석 뿅 뿅 뿅 뿅 뿅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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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까지 끌고 가요?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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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